신신명예. 고승희.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다고 했는데. 아니야. 어려워. 그래. 성철스님 강설보세요.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지만 사실 어려운 자리입니다. 그래서 어렵게 만들어버려요. 지극한 돈은 어렵지 않으니 오직 간택. 사랑한다, 미워한다는 간택만 하지 마라. 그래서 유형 간택이 간택만 피하면 통연 명백. 확 트여 명백할 거다. 지금 이게 진짜로 친절하게 써놓으신 거예요. 지금 내 마음에 누가 너무 좋아 죽겠거나 누가 너무 싫어 죽겠거나 이걸 꼭 얻고 싶거나 못 얻는 게 너무 싫거나 이거죠. 지금 우리 애고가 힘든 거는 사랑하고 미워하고 밖에 없어요. 탐진. 탐은 사랑한다는 거고요. 진은 지금 미운 거예요. 그 상황이. 저거 갖고 싶은 게 사랑이고요. 못 얻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미운 거예요. 이 상황이. 탐진만 일으키지 말아죠. 지금 이 순간 사랑한다, 미워한다만 하지 말아봐라. 그 자리가 바로 부처자리다. 거기가 일체처의 무심한 자리고 금강경에서 말하는 그 무주심이고 집착 없는 마음이고 무주처하는 마음이고 거기에 무생심이. 한 생각도 안 일어난. 좋고 싫음이 안 일어난. 주객이 안 일어난 그 자리다. 끝. 이게 선불교, 금강경 다 싸잡아서 지금 우리 조계종은 이거밖에 안 하는데 이거밖에 안 하는데도 왜 그렇게 견성자가 안 나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죠. 이러면 또 저를 욕하겠죠. 스님들이 바보냐. 왜 네 말처럼 쉬우면 왜 안 나오냐. 쉬워요. 실제로. 왜 안 나오냐면요. 스승들이 잘못 가르쳐서요. 뒷사람들이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스승들이 잘못 가르쳐서요. 안다는 사람들이 꼬아놨기 때문에 그래요. 다 같이 모르면 연구라도 해보겠죠. 그런데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요. 안다고 누군가 지르는 겁니다. 아 나 알았어. 몽중이려랑 이렇게 막 이렇게 되는 것 같아. 견성은 시비진 것 같아. 아래아식이 다 정화돼야 되는 것 같아. 그럼 와 말은 막 멋지고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지르면 와 하는데요. 저런 거라면 아무도 못하겠군. 아무도 못하죠. 그런데 제가 얘기한 대로 하면 쉽죠. 6식, 7식, 8식 그대로 두고 견성하는 거예요. 왜 이걸 정화시켜요. 6식, 7식, 8식이 참나의 작용인 줄 알면 되는 거지. 이걸 왜 정화시켜야 견성이 되죠. 선어로가 어디도 그런 말을 안 하는데. 단박에 뭘로 하라고 그러지. 쉽죠. 티벳에서도요. 이거를 가르칠 때 단박에 되는 거라고 하지. 업을 지우고 가는 게 아니에요. 번뇌가 있는 채로 견성하는 거라고 합니다. 번뇌 끼고 그대로 견성하라고 그래요. 번뇌 지우고 견성하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이 쉬운 게임을 어렵게 만들어버린 게 성철스님이라서 제가 틈나면 이렇게 한 번씩 비방을 하는 겁니다. 이해하실 거예요. 성철스님. 왜냐하면 제일 잘못된 사상이 그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사람들이 견성을 완전히 어려운 걸로 만들어버렸어요. 누구나 견성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뭔가 제대로 된다면요. 지금 조교종이 올바른 선불교라면 절에 놀러 가셨다 견성하고 집에 와야 돼요. 절에 갔더니 스님이 이리 와봐 그러더니 주먹을 딱 보여주는데 주먹만 봐 그랬는데 그 순간에 주객이 떨어지더니 모르는 마음으로 그 주먹을 보고 있는 나 자신이 있더라. 알아차리고 있는 나를 느꼈다. 그랬더니 스님이 그거야 라고 했다. 지금 모두 선호록에도 들어가겠네요. 이 정도 얘기면. 하나도 어렵잖아요. 밥 먹다가 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얘기했잖아요. 이제 참나가 아리까리 하신 분이 학당 해온 분 중에 저랑 고기 찍어서 고기 먹다가 아 근데 참나가 뭔지는 알겠는데 늘 참나에 안주한다는 건 뭐죠? 고기나 구우세요. 그랬어요. 입 다물고 고기 구우세요. 아 이런 거군요. 그랬어요. 이렇게 하는 거군요. 그럼 선호록이 들어갈 얘기 아닌가요? 고기를 구운다는 게 좀 문제지만 차를 마신다로 바꾸면 차나 드세요. 그랬더니 그러니까 머릿속이 복잡한 거예요. 참나를 또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참나라는 생각도 하지 마라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사세요. 이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냥 사세요. 참나를 찾지 마세요. 참나를 잡으려고 하면 이게 생심이지 무생심이 아니잖아요. 이게 힌트입니다. 제가 왜 참나를 찾지 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정신만 차리세요. 가볍게. 참난가? 하면 또 생심이에요. 참나냐? 아니냐? 참나면 좋고 참나 아니면 싫다. 또 그 애증의 마음이 일어난 거 아닌가요? 그거 일으키지 마세요. 오늘 제가 하나 더 보태드리려고 얘기 꺼낸 거예요. 애증심을 일으키지 마세요. 사랑한다. 싫다. 탐진의 마음을 일으키지 마세요. 그럼 그것만 몰라 하시면 그대로 참나 자리입니다. 거기는 탐진만 끝나는 게 아니라 치도 끝나요. 그 자리는 자명한 자리로. 참나가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럼 참나 붙잡으면 무조건 치가 깨지는 거죠. 탐진, 치가 박살납니다. 참나만 만나면. 몰라 괜찮아 하면 자명은 따라온다고요. 왜냐하면 참나가 진리니까. 불덩어리를 만졌어요. 불덩어리를 만졌으면 당연히 뜨거운 거죠. 참나를 만졌으면 잡았으면 당연히 지혜로워지는 겁니다. 시야가 당연히 넓어지는 겁니다. 진리의 영이니까. 참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령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그 영을 만나면 지혜로워져요. 그 어부인 베드로도 성령 받고 나서 입에서 진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그렇게 배운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권위 있는 말이 나와요. 참나가 보증하니까. 여호와의 증인은요. 우리가 여호와 증인되고 싶은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 들어보면 여호와가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복음에 보면 항상. 너 네 말 증인 있어? 증인 있어? 아빠가 증인이야. 나는 항상 아빠랑 상의해서 얘기하거든. 베드로의 증인이 누구예요? 여호와예요. 우리의 증인이 하느님이 됩니다. 네 맞아. 이해되시죠? 멀리서 아버지가 오케이 하고 있는. 너 맞아. 그게 자명의 신호예요. 그게 신호로 우리한테 자명이라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사인 보낸 거예요. 내가 증인이야. 너 맞아. 여호와의 증인이 될 게 아니라 여호와를 증인으로 삼으셔야 돼. 이게 탐진치 하나만 연구해도 종교의 모든 진리가 다 나오죠. 이게 리얼입니다. 이렇게 자기 것 탐진치 갖고 여기서 우주적 진리를 끌어내야지 밖에서 주서들은 지식으로 안에서 조립해서 뭐 만들려고 하시면 영원히 진리랑 못 만나요. 지식 만들지. 내 탐진치 내 것 탐진치 가지고 체험한 걸로 지금 개념 잡아본 것밖에 더 있어요. 탐진 없으면 제일 좋겠죠. 탐진 없는 삶을 추구하면 소승이에요. 탐진 없는 자리 잡고 탐진 안 일으키면 나도 윤회 안 할 거 아니냐. 이게 소승이고 편법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근데 대승은 참나에서 탐진이 계속 올라온 걸 놔두는 걸 아는데 그걸 어떻게 붙잡고 없애요. 오히려 탐진치를 참나에서 나오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경영을 할 생각을 해야지. 이게 대승입니다. 중요한 건 탐진 없는 그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건 똑같아요. 소승 대승이 없어요. 탐진 떠나는 출리심 탈출하겠다는 마음은 대소승 똑같습니다. 다만 출리심에 집착을 안 한다는 거예요. 출리심은 참나 만나려고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참나 만났으면 보리심 쓰는 거예요. 보리심 육바람일의 마음 보리심 출리심만 붙잡고 있으면 소승이에요. 탈출만 하겠다고 하면 출리심 탈출해서 윤회에 머물지 않게 보리심으로 다시 윤회로 돌아오는 게 대승입니다. 출리심과 보리심의 조화가 대승입니다. 그러니까 출리심 혹시 닦는다고 내가 소승인가 하지 마세요. 무조건 몰라하세요. 소승보다 몰라 더 잘하세요. 다만 몰라 했으면 거기서 육바람일을 끌어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대승이죠. 육바람일 하려고 몰라 한 거야. 이렇게 되면 돼요. 육바람일은 대중위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나위에서 하는 거지. 육남매가 다 육바람일인데 육남매 출동 안 하면 내 탐진치도 병영이 안 돼요. 그러니까 몰라만 하고 계시면 안 돼요. 나를 살리려고 해도 육바람일 끌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나 살리고 이 육바람일 기술이 자꾸 느니까 남도 도와줄 수 있게 된 것 뿐이에요.